부동산 가이드 여동훈입니다. 봄철 이사 준비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기웃 기웃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봄철 부동산 성숙이라서 나도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로 수익 낼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기웃 기웃 해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정보 정말 많습니다. 범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부동산 가이드에서는 고민과 고민 끝에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정보 오늘도 가져갔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부동산 가이드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현장 시간입니다. 현장을 속속들이 살펴볼 수 있는 사진과 함께 전반적인 부동산 정보 또 그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팁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고민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2077-6354번 지금부터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할게요. LG 부동산 연구소 임종욱 소장 자리였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연초에 보니까 살펴볼 부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여전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와 KB국민은행이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좀 보면요. 올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에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43%였고요. 아직은 살짝 고민 중이다라고 밝힌 사람은 무려 38%에 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80%를 넘어서는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도무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 그에 발맞춰서 오늘 임종욱 소장과 함께 수익형 부동산 관련해서 팁을 좀 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최근 들어서는 이 베이비모 세대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에코 세대. 이런 30, 40대 분들도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상당히 많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 그리고 또 수익형 부동산 투자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와 투자 방법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들 찾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저금리가 되겠죠.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예금이라든가 금융자산에 투자를 많이들 해왔었습니다. 고도 성장기에 예금 금리가 높을 때는 예금 금리를 통해서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은행에만 넣어나서는 이 자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런 자산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하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돈들을 실물 자산에 투자를 많이들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수익형 부동산에 주목하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노령인구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뛰던 분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약 1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은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한 해 100만 명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1974년생까지도 계속적으로 은퇴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노후가 긴, 은퇴 이후에 노후가 긴 생활 중에서 수입에 대한 원동력이 상실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통해서 매월 월세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 2인 가구의 증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1, 2인 가구의 증가가 계속 가파르게 증가되다 보니까 부동산을 점점 임대로써 수요하는 분들이 증가된다는 것이죠. 1, 2인 가구들은 부동산을 매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임대를 통해서 사용하려는 어떤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모든 물건들이 최근 들어서는 렌탈이라는 부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동차, 정수기, 침대까지도 다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주택도 이제는 사는 게 아니라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월세를 받으려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1, 2인 가구의 증가가 좀 호재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크게 피주거용과 그리고 주거용으로 좀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이에 준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겠지만 일단 크게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에 꼬시라고 할 수 있는 상가, 그리고 또 업무 지역에서 많이 있는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지금 관광지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분양용 호텔이 있습니다. 주거용에서는 많이들 하시는 오피셀과 다세대 주택, 그리고 또 주거와 수익을 같이 올릴 수 있는 다가구 주택, 그리고 또 소형 아파트 이렇게 간추려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가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상가가 바로 이 단지 내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파트를 분양을 하게 되면 이 아파트 부근에는 단지 내 상가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단지 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한 그런 업종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라든가 미용실, 세탁소 같은 이런 소매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공실이 날 위험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월 매출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수익률은 높지 않습니다. 월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꾸준히 공실 없이 돌아간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그 외에 분양 상가라든가 또는 상가 주택도 있고 또 테마 상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택지 개발 지구에 이런 택지 개발 지구에 상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 상업 지역에 분양하는 이런 프라자 상가라든가 또는 예전에 쇼핑몰 같은 테마 상가 이런 것도 있는데요. 사실 상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상권이 좋아졌다가 또 한순간에 나빠져서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상권의 변화인데요. 상권이라는 것은 떠오르는 해와 또 지는 해가 있듯이 떠오르는 상권과 또 지는 상권이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상권의 변화를 쫓아갈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상가 자체가 또 새로 생성되기 전에 이미 상권을 예상하기가 참 힘들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가 같은 경우에 수익률과 공실률을 좀 더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권리금이 있는 곳에 투자하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임차인들이 쉽게 공실로 놔두고 나가지 않는다는 습성이 있겠죠. 권리금을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항상 맞추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을 놔두고 나가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서 권리금이 있는 곳을 투자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성숙기 상권이 한 게 있는데요. 상가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는 데가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상가를 지을 예정이니 이것을 분양받으세요라는 광고 문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상권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유동인구가 어떻게 다닐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 생기는 상권보다는 기존 성숙기, 그러니까 많이 생겨서 이미 성숙돼 있는 상권에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고요. 또 수익률의 의존 금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월세가 지금 나오는 부동산이 이 월세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월세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점포가 있는데 월세가 기존 시세는 원래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매를 하기 위해서 200만 원에 많이 월세가 설정돼 있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월세가 아니라 약간 매매를 위한 월세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임차가 현재 돼 있는 업종들이 있는데 유행원 업종들이 또 따로 있다는 점도 잘 보시면서 업종에 대한 임차인들 장사가 잘 돼야 월세가 잘 나온다는 점 꼭 굳이 보시겠고요. 또 월세라는 부분은 월세가 10만 원 올 때 매매 가치는 2천만 원 오릅니다. 이런 어떤 상승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상가에서는 가치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아파트용 공장이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 공장은 매우 잘 지어진 사무실과 같은 똑같은 그런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제한이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냥 매입을 통해서 월세를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업종에 대한 허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일반인들이 아니라 정해진 업종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전염만 분양가로 인해서 수익률이 다소 높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 지식산업센터의 아주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아무나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고요. 해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한다는 건 상실이 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좀 더 가시면 다음에 분양형 호텔이 되겠습니다.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나라를 찾아주면서 도심권이라든가 또는 제주도 같은 관광지에 이런 분양형 호텔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구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호텔, 건물을 통으로 매입을 하셔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하면서 전문 위탁업체에 통해서 관리가 된다는 점. 하지만 과장 광고를 좀 더 주시하시고요. 조심하시고요. 또 위탁업체의 업무 능력에 따라서 또 수익이 달라진다는 점을 한번 보시고요. 여러 가지 브랜드라든가 입주 환경을 조금 더 검증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소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소형 아파트는 역세권의 작은 면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는 추세 자체가 대형 면적보다는 소형 면적을 선호하는 부분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면적당 가격을 했을 때 대형 면적의 아파트보다는 소형의 면적의 아파트가 훨씬 더 비싸다는 점을 좀 더 감안해 주시면 되겠고요. 월세가 가능한 소형 아파트, 당연히 역세권이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매매가랑 전세가가 차이가 별로 없는 갭 투자형 소형 아파트가 많이 인계를 끌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형 아파트들은 전부 다 안전재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형 아파트를 월세 수익형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점, 월세는 수익률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부동산은 투자 대상에서 수익형 부동산은 그렇게 높지 않은 수익률이다. 하지만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많이들 투자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을 좀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셀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수익형 부동산이고요. 모든 관리가 잘 되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분야가가 문제가 되고요. 또 주변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주변에 다른 새로운 오피셀이 건립이 됐을 때는 이 월세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투자 대비 수익률이 다소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는데요. 오피셀이 지금까지는 많은 오피셀이 지어졌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노후되고 있는 오피셀 상당히 많지만 고층으로 짓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문제는 또 대두될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를 잘 검토하시고 투자하는 방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오피셀은 주로 원룸형이라고 하면 이 다세대 주택은 투룸형이나 좀 더 넓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들이 좁은 면적에 살다가 나중에는 넓은 면적으로 좀 더 움직인다는 부분. 그래서 오피셀보다는 좀 넓고 그리고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저렴하다는 부분을 임찬들이 찾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개발 호재 실시의 시세가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임대가 가능한 역세권 주변으로 투자하시면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거주와 수익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가 올랐을 때는 높은 시대 차익과 그리고 또 1가구 1주택 비과세라든가 양도세 비과세라든가 임대 소득세 비과세라는 부분을 또 챙겨가실 수 있는 거고요. 리모델링이라든가 용도 변경을 했을 때는 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뭐니 뭐니도 토지를 깔고 앉은 땅이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지 여건과 그리고 또 땅의 모양새, 그래서 향후에 재개발을 했을 때, 내가 스스로 개발했을 때 잘 될 수 있는 땅인지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유의점인데요. 과도한 확정 수익률을 유혹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무조건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피해야 될 것이고요. 수익률보다는 입지 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입장이 아니라 임차인, 즉 월세를 주는 임차인의 관점에서 좀 보시고요. 대출을 활용을 하시되, 너무 무리하게 대출하시는 것은 좀 금물이다. 그리고 친구 얘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잘 활용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소장과 함께 수익형 부동산 인기가 그만큼 많은 만큼 어떤 점을 체크해 봐야 되는지 의목 좀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임종국 소장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부동산으로 월세 제대로 받는 법이란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공덕역 6번 출구에 위치한 공덕빌딩 10층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5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생생한 현장으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전해드릴 내용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5호선 영등포 구청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올 9월에 중공 예정돼 있습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네요.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역 여건부터 분석해 봐야죠. 당산동, 땅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당산동 땅 어떻습니까? 네, 당산동은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했었을 때는 2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영등포 구청역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위로는 시청이라든가 종로 쪽이라든가 이런 도심권에 연결이 되고요. 밑으로 내려오신 나라면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가 또는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5호선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부동산을 투자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2호선 라인에 투자를 하라는 어떤 법칙이 있었을 정도로 2호선 안에는 주거시설과 또 업무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지하철 라인이 되겠습니다. 5호선을 이용하셨을 때는 우측으로는 바로 여의도가 보이게 되는데요. 여의도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금융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대기업들이 지금 포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더 가셔서 마포라든가 광화문 또 업무 지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위치가 되겠고요. 또 좌측으로 가신다면 목동은 지나서 좀 더 지나가신다면 또 마곡지구가 나오죠. 마곡지구도 새로운 이런 대기업들과 그리고 주거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2호선과 5호선을 활용하셔서 많은 세입자들이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시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자가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한강을 이용하시다면 올림픽대로라든가 또 서부 간선도로 이렇게 간선도로만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한 이동이 좋겠고요. 다 이 지역 자체는 중공업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공업적은 예전에 다 공장지대였었죠. 이 공장지대가 지금 계속 개발이라는 부분을 안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공장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평지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더 특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역에서 이 주택까지 평지로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덕을 지나가는 5분 거리와 또 평지를 다니는 5분 거리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지 여건을 상당히 잘 갖추고 있으면서 이 주변에 전부 다 편의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젊은 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편의시설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에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그런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산동의 입지적인 특성 확인을 받습니다. 미래가치도 체크해 볼 텐데요. 개발 호재 어떤 부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개발 호재는 서울에서는요. 서울시 2030 기본계획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항상 세미나 때도 어디에 투자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좋은 지역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가장 좋다고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투자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좋은 거를 해야 한다고 계속 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투자에서 서울에서도 도심에 있는 이 2030 기본계획에 따라서 3도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3도심은요. 쉽게 얘기해서 강남 지역과 그리고 또 한양 도성 그리고 영등포. 이 3군데가 바로 3도심입니다. 이 3도심은 바로 업무 지역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되고요. 점점 그리고 수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정부에서도 어떻게 본다면 이 지역 3도심을 이런 업무적으로 책정하고 이 지역을 수익형 부동산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표시를 해 줄 정도로 이 3도심을 지정을 했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남과 그리고 한양 도성과 영등포 지역은 여러 대기업과 그리고 중소기업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임차인들이 상당히 선호할 만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영등포 당선동 같은 경우에도 이 영등포 3도심 중에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개발 호재에 따라서 영등포가 계속적으로 발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호재로서 영등포역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현장은 영등포역에서 불과 도보로는 약 10분 정도 걸리는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영등포역 지준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3도심의 개발 계획들이 또 하나 계속 발전되고 있는 게 영등포역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물레동 예술촌이라든가 영등포 권역을 함께 잡는 그런 개발 계획들이 발표가 얼마 전에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영등포 지역은 바로 옛날에 공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바로 중공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중공업 지역이 공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개발이 참 많이 더디고 개발이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공장 지대가 노후되고 또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점점 은퇴를 많이 하시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여의도와 더불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 3도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공업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중공업적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중공업적 예전에 산업과 주거가 병행적으로 이루어져 있던 것들을 혼합적으로 개발했을 때 용적률 250%에서 용적률 400%까지 허용한다라는 개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수익형 부동산 중에 지식산업센터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산업이라는 부분을 아파트 용공장 같은 지식산업센터와 그리고 또 주거시설이 복합적으로 됐을 때는 단지 200 정도의 용적률이 아니라 약 400% 용적률을 바꿔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화된다고 하면 기존의 4층 정도의 건물에서 8층 정도의 건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4층보다 8층 건물에 대한 땅의 가치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많이들 이해하실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업적 활성화 방안에 따라 땅의 가치가 많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서부간선도로입니다. 지금 서부간선도로가 상당히 많이 막히는 교통 체증 지역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서 지상과 지하를 같이 교통이 흐르기 때문에 이 체증되는 교통이 좀 더 다소 원활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그 위로 또 공원화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공원화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도 이 지역을 또 개발되는 어떤 특징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을 봤다면 이제는 건물 자세히 볼 텐데요. 올 9월에 중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질까요? 올 9월에 중공 예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다세대도 이렇게 단지형으로 간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 예전에 아파트와 다세대의 차이점이라면 바로 관리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아파트나 다세대나 굉장히 잘 지어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관리 회사라는 것이 관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존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다세대 한 동만 지어졌을 때는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단지형으로 들어온다면 관리 부분이 상당히 잘 된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총 5개 단지가 들어오고요. 6층 건물로 돼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다세주택은 6층 중에 5층에 위치돼 있고요. 방 2개의 거실 구조로 돼 있으면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옵션 구조가 상당히 잘 갖춰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 안으로 들어가신다면 방 2개의 거실 구조로 돼 있으면서 매우 깔끔하고 젊은 임차인들이 원하는 그런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으면서 냉장고, 세탁기 등 옵션을 잘 갖춰주고요. 또 택배함, 젊은 분들이 또 낮에 잘 안 계시니까 이런 택배함이라든가 또 옥상에 태양광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건물의 어떤 특징을 살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정보일 텐데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가격적인 부분도 단지형이다 보니까 조금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변에 가보시면 약 2억 6천, 7천 이렇게 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다세주택은 2억 4천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증금 2억 2천이 가능합니다. 전세로 활용하셨을 때 2억 2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이용하셔서 투자하실 때는 실투자금 2천만 원에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받으실 분들은 보증금 3천에 월 80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셨을 때는 실투자 6천만 원으로 월세 투자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정보까지 자세하게 확인해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유의점도 체크해주세요. 이제 부동산 투자인데 있어서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지금 당장은 전세로 투자하시겠지만 월세가 가능한 부동산, 나중에 내가 매매했을 때 월세가 가능한 부동산들이 향후에는 인기가 있는 부동산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입지 여건, 그리고 또 관리, 그리고 또 그런 특징, 그런 것들을 잘 살리셔서 투자하신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꼼꼼하게 체크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죠. 생생 부동산 현장 통해서 다양한 부동산 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더욱더 궁금하신 점, 또 투자 팁 얻고 싶은 분들은 무료 세미나 참석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부동산으로 월세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리고요. 공덕역 6번 축구에 위치한 공덕 빌딩 10층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54번호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팁부터 다양한 부동산 정보까지 오늘 꼼꼼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엘제부동산연구소 임종국 소장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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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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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국지구는 LG R&D를 비롯하여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약 16만 5000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 규모는 기업 종사자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의 2배 수준이라 할 수 있고요. 하루 유동 인구 약 40만 명을 예상하고 있어 지역 경제는 물론 부동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총 14개 단지의 2만 6000세대이고 향후 5만 세대 수준의 미니 신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재건축 이주수의 배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 고정 학군 수요층과 더불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월드컵 대교가 서부 간설도로 지하 사업과 연계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월드컵 대교는 마포구에서 양천구와 강석으로 있는 최단 시간의 다리로 강남북 이동이 수월해지면서 주택 가격이 마포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양천구와 강석으로 상한 DMC의 직장인 수요를 호소하는 데도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하고요. 이외에도 서부광역철도 개발과 강서우료관광특구 조성 등 이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그 수혜도 입을 수 있는 미래의 가치가 아주 풍부한 지역이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완료가 됐어요. 선공량이 아니고 준공이 완료가 됐고 지어진 지 한 1년 정도 좀 안 됐네요. 작년 5월입니다. 그래서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하자가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계약자의 사정에 의해서 해지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렴하게 가지고 나왔고요. 총 5층 중 2층입니다. 대지 면적 24.64제곱미터고요. 저녁 면적 39.74제곱미터. 방 3 거실, 주방 욕실로 이루어진 3룸입니다. 필로티 구조에 엘리베이터, CCTV 현관 보안문, 문인택배관 기본적으로 설치하였고요. 젊은 층이 선호하는 북유럽풍 건축 스타일의 고급 내장재를 사용했고요. 아일랜드 식탁을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전방 4m 도로가 있어서 우리 최강, 개방감 아주 우수하다는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특징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중공은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분석해 볼게요. 가격대 어느 정도 되나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약 해지분입니다. 당시 분양 가격이 2억 6,800만이었습니다. 한 세대 때문에 다시 분양팀을 투입할 수가 없어 저렴하게 가지고 나온 물건입니다. 매매가 2억 4,800만 원입니다. 임대가 2억 3,000만 원이고요. 실 투자금 1,800만 원입니다.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100만 원 예상되고요. 대출금 1억 4,000만 원 정도 가능하시다면 우리 실 투자 5,8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가지고 오셨는데요. 다세대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귀가 더 조금 열리실 것 같아요. 투자할 때 어떤 점 주의해야 될까요?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고요. 한금 성대도 또 뛰어납니다. 지가 상승도 바라볼 수 있고요. 대신 투자 전에 꼭 현장 방문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방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번에는 김영주 의사와 함께 강남구 연구소입니다. 역삼동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력에서 걸어서 8분 거리 위치했고요. 올 9월에 중공 예정돼 있습니다. 6층 건물 내 2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4천5백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1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3천5백만 원 예상됩니다. 매력도 많고 인기도 많은 강남구 역삼동 가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역삼동의 매력 어떤 점을 탁 꼽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누구나 다는 대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즉이 역삼동이고 또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본매물이 위치해 있는 입지의 다세대들의 상황입니다. 특히 이 본매물지인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하루에 유동하는 인구가 거의 한 40만 명에 가까운 그런 유동인구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곳이 본매물의 입지인 역삼동입니다. 그렇지만 포화 상태인 업무 상업지구에 비교해서 주거지역의 비율이 굉장히 적고 또 앞으로도 계속 고갈이 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은 불보듯이 뻔한 그런 내용이고요. 또 그만큼 월세로 임차를 해올 수 있는 그런 직장인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매물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삼동의 현장 앞에는요. 집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상가들이 6m, 6m 양면도로에 모두 거의 입점해 있습니다. 본매물지 앞까지 3가지로 형성이 거의 돼가고 있는 그런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본매물만의 그런 입지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을 선호하는 이유는 고폭격의 생활의 인프라를 잘 즐길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들 수가 있겠는데 이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코엑스라든지 현대, 롯데, 다양한 쇼핑몰과 백화점 등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격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문학교 매우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매물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많은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 의지에서 자세한 좀 부수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본매물지인 역삼동은 한전 개발 부지와는 경계선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 한전 개발로 인해서 많은 인구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0세 시대에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연금형의 부동산이라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부동산 정보 가지고 오셨는데 미래 가치를 조금 더 집중해 볼게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들이 궁금해요. 어떤 개발 의지에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대중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한전 개발 부지를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강남의 마지막 금사라기 땅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구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2만 3천 690평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대지에 한전 개발 부지라고는 명칭으로 해서 개발이 됩니다. 아마 강남권에서는 가장 큰 개발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 한전 개발 부지 앞에 있는 이 영동대로 지하에는 대규모의 교통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인 GTX의 전노선 3개 구간과 또 KTX의 이레시아산까지 5개 노선은 확정이 돼 있고요. 그 외에 추가적인 노선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재원과 공사비를 들여서 수립하는 계획인 만큼 아마 이 계획이 수립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중공 시점에는 본매물 정말로 많은 인구가 유입돼서 매도 타이밍에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가까운 곳에 이 산부토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류네상스 호텔은요. 이제 철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복합 업무, 미국의 타임워너 쌍둥이 필드 같은 다양한 복합 쇼핑몰, 오피스, 호텔 등 복합 당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구글센터라든지 의료특화거리 등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 본매물지와 접해 있는 강남권의 개발 호재대입니다. 특히 본매물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구성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해서 유입되는 인구는 본매물이 모두 다 흡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삼동의 매력 짚어봤다면 이번에는 건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가을 정도의 중공이 완료가 되는 부동산 정보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아마 그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매물로서는 저는 가장 1등 매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입지가 좋고 개발 호재가 아무리 풍부해도 건물이 임차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매물, 실패하는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매물은 대지가 무려 307평입니다. 강남권에 있는 대지로는 굉장히 큰 대지고요. 특히 307평의 대지 같으면 고급 빌라를 지어야 되지만 이 매물은 전형적인 투룸 다세대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6층짜리 건물 3개동이 만들어지는데요. 세대수 52세대를 분명하고도 여분의 주차 공간이 남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건축빌들에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내고 또 1층에 필러티 주차장까지도 만들어집니다. 특히 임차인들의 프라이드를 높여줄 수 있는 1층에 경비실이 만들어져서 경비원들이 상주를 하고요. 또 지하에 전기차 충전함, 또 그리고 핸드폰이 지하에서 수신이 잘 터지도록 충전함에 의해서 통신망까지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공동 편의시설로서는 개인 낙하까지도 만들어지는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보통의 다세대 엘리베이터 8인승에서 9인승이지만 이 매물의 경우에는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지하에서부터 6층까지 3개가 설치가 됩니다. 또 동과 동 사이도 약 4m 50 정도의 이격거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규모의 역세권, 유동인구 많은 역삼동의 소규모의 아파트 단지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대1 주차 이상 할 수 있는 아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매물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성공적인 투자의 매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물 특징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가격 메리트 기대가 됩니다. 사실 역삼동이고 잘 지어지면 비싸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억 4천 5백이 매매가인데 실제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지는 이 투룸 다세대의 경우에는 4억이 훨씬 넘는 가격이 100% 형성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강남에 있는 토지값에 또 건축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게 된다고 하면 이 3억 4천 5백만 원의 지하주차장이 있는 매매가는 그야말로 원가 이하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세는 3억 1천 정도를 예상하지만 실제 중공 시에는 아마 기대 이상의 전세 금액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하주차장의 세자장 추가 공사비가 원가가 2천만 원입니다. 매매가 3억 4천 5백, 전세는 3억 1천, 투자 금액 3천 5백만 원이 되겠고요. 본매물의 장점인 월세는 보증금 3천에 130만 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출을 2억 4천 정도 이용하여 투자하신다고 하면 7천 5백만 원, 월세를 매달 70만 원 정도 예상이 될 수 있는 수익률과 당기 차익, 시세 차익 충분히 가능한 보장성이 뛰어난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격 점검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시 유의점 체크해 주세요. 네, 부동산 매물 투자 시에는 가장 중요한 점은 다들 아시겠지만 황금성입니다. 좋은 시기에 있어서도 판매하고 싶을 때 잘 판매되지 않는 그런 매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유의사항으로 그 지역에 가장 경쟁력 있고 세입자들이 원하고 또 수요가 가장 따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매물에 투자하시라. 이렇게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부동산 정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다시 박정원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4구, 그 안에서 이번에는 강동구, 암사동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올 3월 중순에 중고도 완료가 됐습니다. 6층 건물 내 4층에 위치했는데요.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 투자 금액은 2천만 원 예상입니다.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암사동은 어떤 매력 있는 곳입니까? 일단 입지, 8호선 일단 암사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부 5분에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고요. 또 암사역에서 이어지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노선이 개통되면 대중교통 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청지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에 인접해 서울 시내로의 이동이 쉽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경충고속도로, 앞으로 개통 예정이 제2경부고속도로 등으로 접근선도 용이하여 풍부한 교통망을 갖추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도 다양한데요. 천일중, 천호초중, 성동여중, 성동고등학교 등이 가깝게 있고, 선사구 명일여고 등도 주변에 위치하여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차 수요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동구 함용 녹지공간이 풍부한 지역으로 유명한데요. 우선 강나루 한강호원을 도부로 이용할 수 있고, 그 밖의 암사생태공원, 암사동 선사유적지도 가까워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암사일동, 주민센터, 강동종합시장, 강동구민회관 등이 도복근에 위치하여 있고, 한림대, 강동성심병원과 천호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주거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입지적인 특성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지가 올릴 수 있는 개발원을 체크해볼게요. 어떤 부분을 주목해볼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대형 업무 단지 조성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강동구 개청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고독 상업 업무 복합 단지를 비롯하여 첨단 업무 단지,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 조성 등으로 강동구가 강남, 삼성 잠실 권역을 잇는 서울의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독 상업 업무 복합 단지에는 각종 기업체와 복합 쇼핑몰, 호텔, 비즈니스, R&D 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들 업무 단지의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 총 32만 2천 제곱미터의 오피스 타운으로 변모하게 되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약 10조 9천억 원, 임차 수요 5만여 명, 고용 유발 연간 6만 2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역 경제는 물론 부동산 가치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강동구는 현재 고독주공, 둔천주공 등 2만여 가구의 재건축과 고독강일 공공주택지구,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히 전국 최대 재건축 추진 단지인 둔천주공에 이주가 빠르면 올 6월 공격화될 전망입니다. 약 6천 가구에 달하는 미니 신도시 단지의 이주로 일대 부동산 시세에 미칠 파장은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둔천주공 아파트는 오는 5월 강동구의 관리 처분인가 계획에 맞춰 6월에서 7월을 본격 이주 시점으로 잡았고요. 이주 완료 시점이 오는 시별로 예상됩니다. 택지 면적 46만 제금 및 저층 및 중층으로 이어진 일대 6천여 가구를 통합해 1만 1,100여 가구로 탈발품할 계획으로 지역 가치 상승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개발을 마치겠습니다. 건물 보도록 할게요. 중공된 지 정말 며칠 안 돼 따끈따끈한 부동산 좀 가지고 오셨네요. 맞았습니다. 따끈따끈한데요. 신청 수리룸이고요. 총 6층 중 4층에 위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 3개, 욕실 2,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이 분리된 3룸입니다. 필러티 구조의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CCTV 현관 보안, 무인 택판을 설치하였고요. 옵션으로 세대별 에어컨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주차 공간 넓은 거 미래 또 있고요. 옥상에 또 세대별 창고, 그 다음에 또 태양광 지멸판 설치해서 공간 활용도 또 공용 전기 절감할 수 있게 한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장에 있는 전공은 굉장히 또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건물 밖고요. 가격 어느 정도 될까요? 앞서 말씀 많이 드렸죠. 역전세를 좀 고전했던 지역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 다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 2억 9천만 원입니다. 임대가 2억 7천만 원이고요. 실투자금 2천만 원입니다. 얼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얼 100만 원 예상되고요. 대출금 1억 7천만 원 정도 가능하시다면 실투자금 7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투자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유의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경기가 좀 불안정하죠. 이럴 때는 소액의 투자가 필요하고요. 또 해당 지역의 면밀한 분석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마전 부동산 정보 암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오늘 돈되는 부동산 정보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박정우 소장의 일대 무료 상담 안내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속 안전한 투자 전략이란 주제로 매주 금요일에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52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용주 의사의 일대 무료 상담도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란 주제로 양재동 유래카 빌딩 5측에 위치한 AS도시개발회소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3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돈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에는 ANC 도시개발회 김영주 의사, 아주자산관리 박정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